진짜 너무 귀여워서 정신이 없어요. 흔린 것 같아요. 어떡해. 귀여워. 어떡해. 귀여워요. 얘들이 쪼끄매가지고 잠자고 있었잖아요. 오늘의 주인공. 용맹하고 사납고 낯선 사람 보면 달려들고 한 번 물면 안 놓는다는 명견 중에 명견. 분견 세포트.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흘러. 여러분 혹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? 반려동물 실종시 대처법. 인근 구청에 실종 사실을 알리세요.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. 전단지 제작 후 동물병원에 협조 요청하세요. 상상초월 커스터마이징 4위와 5위부터 함께 공개할게요. 상상초월 커스터마이징 5위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구두. 상상초월 커스터마이징 4위는 파베르제의 달걀. 진짜 그들만의 세상이다. 진짜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. 이 아일랜드 더블린 어떤 곳을 먼저 찾아가서 구경하면 좋을까요? 더블린에서는 영국과의 역사적인 그런 게 담겨져 있는 더블린 서. 트린트 칼리지 도서관. 마지막으로 오스카 와일드의 동상 좀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